네 시상에는 계속해서 신현웅 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전 문화체육관정부 차관을 연결하셨고 체육훈장 맹호장을 수상하시고 현재는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옹진재당 이사장님으로 계십니다. 건강하셨죠? 자 수상하실 분은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수상하실 분은 전주 KCC 이지스 구단의 전 감독이셨던 허재 감독님의 아드님이기도 하죠. 허웅 선수입니다. 허웅 선수 어디 계시나요? 박수 부탁드릴까요? 허웅 선수 지금 현재 경기를 하고 있어서 어머님께서 모친께서 나오고 계십니다.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회장님 감사하겠습니다. 어머님도 굉장히 센스 있으시게 멋지세요. 허웅 선수의 모친 이미수 님께서 축하드립니다. 즉 허재 감독님과 함께 사시는 한 집에서 하시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상 소감도 부탁드릴까요? 네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축하의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지금 동부에서 뛰고 있는 프로농구 선수 허웅의 엄마입니다. 이런 좋은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 아들이 부득이하게 오늘 시합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신 이 자리를 비롯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